안녕하세요. 우리 스님들 원자님들 잘 지내셨죠? 2022년 몇시간 안남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바로 내일이 몇시간 있으면 2023년이 됩니다. 지금 7시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저녁 7시입니다. 우리가 5시간이 지나면 2023년이 되네요. 우리 스님들 올해 어떻게 지내셨어요? 행복하게 지내셨나요? 건강하게 지내셨나요? 2022년 1월 1일날 아마 많은 계획을 세우셨을 것 같아요. 그런 계획들이 다 이루어진 그런 한 해가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해피현숙보육사랑 제 채널을 찾아와준 우리 선생님들 원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구독자님들이 많이 늘어서 우리가 4,15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익이 난다라는 것은 진작에 우리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수익을 가지고 한국백혈변어린이재단에 제가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린티처스도 제가 기부를 하고 있고요. 제가 예상치 않게끔 이렇게 구독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수익이 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환원을 하려고 합니다. 더 많이 구독해 주시면 제가 더 많이 기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행복한 일이더라고요. 2022년 우리가 검은호랑이해에 이어서 2023년도 우리가 검은토끼 개면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토끼처럼 깡총깡총 뛰는 힘이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제가 소망을 합니다. 또 우리가 시비간지 중에서 우리 토끼는 네 번째 띕니다. 토끼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날쌔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슬기로운 그런 동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토끼는 우리가 얘기하는 다산 굉장히 새끼 많이 났습니다. 다산과 풍요를 나타내는 그런 동물이기도 합니다. 2023년 우리 선생님들 검은토끼의 기운을 받아서 아주 풍요로운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 다음에 가정적으로도 결혼을 안 한 선생님은 좋은 남편, 좋은 배우자 만났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결혼을 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남편과 또는 배우자와 또는 가족과 자녀와 온 가족이 풍요로운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제가 기원을 합니다. 우리 높이뛰기의 대명사 또 지혜로운 동물의 대명사 바로 우리가 토끼입니다. 그것도 검은토끼입니다. 우리 2023년도 검은토끼의 기운을 많이 받으셔서 2023배 복 많이 받으시기를 토끼처럼 깡총 뛰는 그런 해가 되는 점프하는 도약하는 그런 해가 되기를 제가 기원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은 건강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원장님들도요 건강하셔야 됩니다. 내 몸이 건강해야지 우리 삶의 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검은토끼, 우리 개면연의 토끼처럼 전보하는 2023배의 복을 많이 받으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을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원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